아 아 나중에 내년에 배우고 싶은 거 아 영어 영어 배우고 싶어 어 유치원이랑 영어 그 두가지만 배웠으면 좋겠어 다른거 배우고 싶은거 없어 아 또 영화는 뭐지 아 아 영어 HBC지 영어 배우고 싶어? 한글도 배우고 공부도 책도 많이 보고 싶어 아 혜빈이 책을 잘 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읽고 싶어 책도 읽은 글씨 있잖아 아 글씨 안을 보고 읽고 싶다고 한글도 잘 배워가지고 읽으면 되겠다 그치 아 내년에 그러면 하는거야? 한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겠어? 잘 할 수 있을까?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? 어 힘들지 않아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? 잘 할 수 있을까? 화이팅할게 어 요즘에 재밌는게 뭐야? 어 재밌는게 장난감 놀이 장난감 놀이하는게 재밌어? 친구들 만나서 노는게 재밌지? 응 그치 매일 친구집 주말에도 친구집 가고 싶다고 하잖아 응 그치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? 응 커서 되고싶은거 커서 되고싶은거 직업이 여러가지가 있잖아 되고싶은거 있어? 어떤쪽으로 하고싶어? 어 혜린은 토끼 변신하고싶어 토끼 귀 나중에 커서 토끼 변신하고싶어? 어 토끼가 너무 길이잖아 응 토끼가 귀만 길잖아 아니야 아 규 규 팔도 길어 어? 팔도 길어 어 팔도 길어 토끼가? 응 나 길쭉길쭉 해주고 싶구나 응 팔 길쭉 안할래 어? 그냥 컬 레 그냥 컬거야 토끼처럼 끌래 토끼처럼 끌고싶어? 네 이빨도 하고 또 귀도 하고 머리빙귀도 하고 대기함마다 혜리야 응? 혜리야 세상에서 응 아름다운게 뭐가 있어? 혜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뭐게? 혜리가 보기에 응 아름다운게 뭐가 아름다워? 세상 보면 엘사치마 엘사치마 엘사치마가 아름다워? 응 그리고 또 신데렐라치마 신데렐라치마 신데렐라치마? 응 아니 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 응 혜리가 보기에는 봐도봐도 너무 좋은게 뭐가 있어? 아 구름 또 이렇게 봐봐 이렇게 까는거 눕고 이렇게 구름 보고싶어 어? 이렇게 이거 깔고 구름 보고싶어 아 돗자리 깔고? 응 여기 가방도 있고 또 여행가면 좋겠다 그럼 꽃들이 필거야 응 꽃들 너무 이쁘고 그러면 어 바구니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? 어디를 봐 어디를 봐 모두를 봐 아니 사람들 아 바구니도 있고 사람들도 보고 꽃도 볼거야? 응 멋지다 그치 응 그게 생각났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엄마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사이좋은 친구잖아 맞아 사이좋은 친구 맞아 응 그런데 응 사람들은 다 강아지 챙기고 가면 안되는데 왜 아 자꾸 망망그래 밖에서 어 그러면 시끄럽잖아 아 그럼 강아지는 데리고 오지 않는 걸로 응 그래그래 그런데 넌 불쌍한 땅콩이네 티비 틀고 가자 불쌍한 땅콩이네 응 땅콩이도 데리고 가자 불쌍하니까 아구 알겠어 그러면 약속 약속 땅콩이도 데리고 가자 응 좀 시끄러울 수 있어 그러면 땅콩이네 우리 집 말라고 하자 애교 아 그럴까 얘기하자 우리들 조용히 하자 그럴까 밖에서는 어 얘기해서 자니까 좋다 맞아 얘기하면서 자니까 좋지 응 나 어저께도 해리 얘기하면서 자라고 했잖아 맞아 얘기하면서 두 시간동안 앉았지 응 가게 갔대 과자 사러 갔대 해리 신나게 뛰었다 어 오늘? 어 신나게 뛰어갔었어? 응 왜? 아 너무 신나가지고 무슨 과자 샀는데? 어 어 양파 과자 양파링 먹었어 오늘? 어 그 양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먹었어? 어 진짜로? 어 진짜 맛있어 저 그런데 양파링이 맛있었다고? 어 어떻게 생겼어? 동기랑 게 안겨서 땅콩했어 그거 다 먹었어? 응 그러니까 밥 안 먹었지? 응 조금만 먹어야지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해 응 다음에 조금만 먹어? 응 해리가 어 해리 막 장난감 응 던지고 동화책 찍고 그러면 해리가 속상하잖아 해리가 속상하잖아 응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? 어 엄마 생각 어? 엄마 생각 왜 엄마 생각 그래? 어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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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수고 그러면 엄마가 일러야지 엄마가 혼나잖아 테리한테 아 아 그럼 엄마한테 일러서 테리 혼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거야? 어 또박또박 잘하는 테리 어 엄마가 이해하기가 쉬웠어 그렇구나 응 응 근데 만약에 테리가 응 없었으면 응 해리 장난감 뺏는 사람도 없고 동화책 찍는 사람도 없잖아 응 그러면 테리가 없었을 때가 더 좋아? 아니 너무 심심해 아 테리 없었을 때 심심했어? 응 지금은 너무 좋아? 응 근데 해리 막 동화책 찍고 그러잖아 응 그래도 괜찮아? 응 친구야 바바 딩고디야 바바 빨간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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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h 툴 치킨 치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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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홑 빨간빛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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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기야! 지다니! 마나 마나, 마나 마나, 피우! 친구야, 아빠! 친구야, 아빠!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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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기야! 지다니! 마나 마나, 마나 마나, 마나! か ivory scatter, 아빠, 아빠, 아빠! 아빠, 아빠! 시기야! 마나 마나, 주세요!